인테라켄 에스프 인테라켄 에스프 시니케 플라테 시니케 플라테에서 여기 빌더스빌 도착 빌더스빌에서 인테라켄 오토포스트 시니케 플라테 시니케 플라테 시니케 플라스틱 시니케 플라스틱 사람 왜 이렇게 많나? 아 아니구나 내리겠네. 저기 맨뒤에 탈까? 응. 정려장 1개 이동. 아 그래? 4분인데? 4분이 된걸요? 응. 22분에 늘려야 되는데? 걸어볼 수도 있는 걸이네. 네. 신기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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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 rzeczy 안 나갈 수 있는 걸까? 다음 stop은 3개월에서 2개월까지. 다음 stop은 3개월에 deleg되는 걸까? Display 잘 위란이 재미있는 걸까? 다음 stop은 3개월에 отвeder하고 모든 차량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차량은 Interlaken Est. Terminus. 모든 차량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차량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차량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차량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차량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R1M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R1M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차량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차량은 남 기haul의 정해 Drug Ahs Bay. 경과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차량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regional express to Spiets departure at 15.30, track 8, the regional train to Meiringen departure at 15.33, track 4. The train is very big! The train is very big!